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세 명이서 많이 참여를 안 해주셔서 어쩔 수 없네요. 자, 어 일단 중요한 템들은 일단 다 빼왔는데 음... 없네요. 자, 가보도록 하죠. 샨딸라, 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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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잠깐만요. 너무 앞으로 가지 마세요. 조금 천천히 가죠? 일단 이런 거 이거, 이거 다 먹어요. 이거 다 돈이야. 지금 기다려봐요. 여기 함정있나요? 여기 함정 꽤 늦을거에요. 아마 야아 아홉사 둘이나 있는데요? 가지 마요. 오케이 와 Wait a minute 가속 걸걸 아잇! 아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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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어쨌든 싸워요. 쟤네들이랑 누구부터 잡죠? 어... 일단 일반 발사체에서 보호해요 쟤는 오른쪽에 있는 애는 바보기 잠시만요. 이제 먼저 출발하면 안 돼요. 저 가속 걸고 있어요 지금 뒤로 빼요 네. 야 공포 쓸 줄 알았어 내가 자 어... 세 명 있네요 꼬아저! 뚝 내가 코야 뭐 일단 쟤부터 조심해요 자 조심해요 조심해요 아 혼란 혼란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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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래도 하하 하하 저 문어 엄청나게 안 쯧 쟤 쟤 아 가까이 하지마요. 때려 쟤. 둘레인의 캐릭터 때린다 봐 맞았다 혼란 공포도 있네 뱀파이어리 터치 뱀파이어리 터치를 내가 써야겠다 지금 어차피 이게 스스로 그 피통 낼 수 없거든요 어 어 스스로 안되네 아 이제 스스로 안되는구나 아씨 아깝네 저 조심해요 다들 예 포션으로 해결하세요 저 채 채 드릴게요 어 내년양님 안돼 어? 왜왜 죽었어요? 안녕 어우 사령님 어서오세요 아 이것도 다 먹을건데 저 레벨 2원만 하면 이제 성직자 될 수 있어요 성직자 스킬 일단 일단 공포 잠시만 어디갔어요 은혜양님 저 위에요 어? 토파마이트 삼정있어요 이거 발동될텐데 발동 너무 가까이 가면 기록 복사하고 아이고 버리고 이것도 여기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오 어 어 어? 어 뭐여 뭐여 겨울 늦게여 야 온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런거 다 주워가지고 다 소지품창에다 넣어둬 여기다 저 하나에 500 골드라니까 어 어 으음 음 뭐 마음대로 하세요 어 여기있는 애들은 제대로 된 애들이 없기때문에 어이구이씨 아 튄게 아니라 잠깐만요 아 쓰면 안되는데 자 나랑님 뒤로 빼고요 아 이거 이것도 안되는데 때려 때려 우선 때려 그냥 때려 아이고 걸렸다 클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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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님 걸렸다 클라타 나랑님 걸렸다 아 아 아 아 아 자 피해 피해 거기있지마요 뚫렌린 나랑님 때린다 이제 저 높은 타코로 막 때리면 맞을 수 밖에 없어 흫 피해 있어야 돼 흫 어 이런 되게 막 마구잡이로 막 아군이고 적군이고 막 공격하기 때문에 네 아군 공격하기 생각하면 아주 그냥 예 미치지 짜증나서 전 괜찮아요 망토를 찾으러 왔어요 죽을 준비하래요 너나 죽을 준비했지 어? 잠깐만 매직미사일 다 써네 자 해골항정 아니다 아 지나감 아휴 안크레드까지 있고 와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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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아휴 너무 많은데 자 수면봉 안거리고 많이 걸려라 아휴 다 다 잠들어졌어 네 죽겠어요? 쟤만 죽여요 쟤만 한마리 잠들었는거 같은데요 예 전세상만 죽..오케이 오케이 다 잠들었어요 흫 야이 수면보기 짱이야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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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조심해야겠다 흫 흫 혼란은 겁나게 많이 쓰네 흫 흫 흫 죽었나 아 이거 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거 흫 이거 가져가지마요 어허 무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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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거 가져가지마요 저거는 일반 발사체에서 오 이거 이게 나오네 잠깐만 이거 내가 샛별에서 줘야되나 어 자 이게 시질 못하니까 자 가도록 하자 자 에너지 먹어요 에너지 좀 많이 먹어 다들 잠깐만 나 포션통에 에너지 없나 없네 힐링포션을 많이 안샀구나 곰이다 곰인가요 우리편으로 만들어요 아니 우리편으로 만들라니까 흐흐흫 ri 허! 내가 뭔빵해도 되는데 이제 서식이 오른쪽 어렵긴 하지만 자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어위어어 어 Phillies 조심해야다 여기 진짜 여기에서 잘 수 있어요? 잘 수는 있는데 일단 치료마법 썼나? 네 오케이 좀 자자 잡아요 다행이다 하루 그리고 16시간 동안 씌웠다 아 대박이다 이건 다 아무도 못사니? 나밖에 못쓰네 아 여기 간대가 아니구나 오리전됐다 쟤 움직여야 봐 쟤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움직여야 되네? 어 근데 못 움직이네 얘를 함정으로 가라니까? 얘를 함정으로 써요 함정 미끼로 얘를 함정 미끼로 써요 제가 음 이제 아시죠? 어? 시야가 안되니까 없어졌다 제가 따라갈게요 영원 함정목방용 겨울개는 함정목방용이야 elemental 아이고 아이고 주 우리대agog 조금만 더 와봐야 어어어어 그래어 함정 밟았는데 꽤 전기 함정이였어 오 ho ho ㅋㅋㅋㅋㅋ 함정이 아주 그냥 대박이야 자 싹여ывать 고고고 오케이 고고고 오케이 다 끌어먹었어 캐스팅 한 번 더 끌어먹어 오케이 끌어먹었어 아 아 왜요 제가 바로 식별해버리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좋죠 어우 서로 싸우고있죠 자 얘 얘 공방으로 세우고 아 이거 뭐야 아 쟤는 또 아니 양쪽으로 아 참데 제가 늑대는 다 끌어드릴게요 그냥 위에 있는 애 부터 잡죠 그러면 그러면은 잠깐만 저거 아니 아니 저건 일단 늑대한테 몸빵하라고 놔두고 면역이에요 냉기 면역이니까 저거 일단 놔두고 위에부터 잡아요 네 어 어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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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한테 시야가 안나오세요 저도 아직 안보이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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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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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끌어먹었어 끌어먹었어 거기다 걸렸어 마비까지 끝났네 끝났으면 끝났네 아유 다행이다 고고고고 얘 얘가 냉기 면역이라 지금 한명 꼬신게 정말 유용하게 쓰실게 흫 잠깐만요 어 얘 못가 왜 아 또있네 시야가 안되서 못 본거구나 아 죽어 죽어 여기 함정있냐 함정있냐 함정 네 네 다템 꽉찼 꽉찼으면 뭐 둘레님한테도 주고만 그래요 어 다트 어 다트네 다트 일자리네 응 나 다트 쓰니까 됐네 잠깐만 망토 망토 구했어요 여기있어요 망토 저한테 주세요 잠시만요 다 죽고 근데 나랑님은 되게 울려요 어 너무 큰가요 엄청 울려요 아 크진 않은데 엄청 울려 어 내장마이크라 그럴 수도 있어요 어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방송 제가 유튜브 녹화한거 한번 네 시간내보세요 얼마나 울리냐 엄청 울려요 지금도 저는 괜찮죠 예예예 자 일단 와 밖으로 나왔다 아우 밖으로 나왔다고요? 응 얘 버려봐 어? 뭐야왜왜왜왜 자 얘를 죽여야되요 여러분들 흐흐흫 이 마법사요? 예예 쟤를 죽여야되는데 일로와봐요 일단 자리 자 지금 때리지말고요 잠깐 저장을 일단 한번 해리자 자 없어질 때 아 지금 때리면 안되는데 아 때린거 아니구나 깜짝이야 저한테 본거에요 지금 때리면 안되고 어 쟤한테 경험치를 받고 때려야되 ㅋㅋㅋㅋ ㅎㅎㅎ 힛 어 거긴 어디였어 잠잠잠잠잠잠잠잠잠 아ова 쟤가 말 걸고 난 다음에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요 이러면 안되 마비를 시켜놓자니 말을 못걸고 잠깐만 이게 10이었나? 오케이 아 안돼 아 이건 안되겠다 어 경험치 몇주지? 경험치 500? 에이 됐어 경험치 500버리고 돈을 얻죠 쟤 죽이면 더 많이 줄거야 경험치 이게 쟤를 마비시키고 잡는거거든요 근데 마비시키지 않고 그냥 잡을 수 있으려나? 자 해봐요 고! 어 야 저 왜 그게 안되냐? 우와 어 야 아우 이거 이상한거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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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시키고 한번 마법장이 높아가지고 잘 안걸릴텐데 잠깐만요 마비시키고 한방에 죽이세요 이거 안해도 돼요 마비시키면 뭐 오케이 고! 잡아요 그냥 죽여 죽여 난 진짜 데미지가 안들어가네요 예 이게 제 저항력이 좀 있을거에요 흐흐흐흫 계속 계속 기절 예 1점 1점 아 계속 기절이 아니라 저 마비 걸려서 그래요 마비 아무것도 못하죠 뭐 제껏도 걸리면 돼요 그러네 흐흐흐흫 아 그 부분이 그러면 잠깐만 딜레이니님이 먼저 때려도 되네요 흐흐흫 아 그 마비 걸리면 돼요 마비 흐흐흫 흐흫 흐흫 경험치 26,000인데 명성치가 심활하겠어 흐흐흫 평균 제댔다 괜찮아요 평균 제대버렸네요 다시 돈으로 올리면 되죠 예 저 재잡으면 돈을 만얼마짜리 주거든요 아 아 ж 독립 대마법사의 로그 극렘 굉장해요 누구나 사용불가 씨 근데 사용불가잖아요 근데 저는 사용불가에 8만원은 돈 꽤 나와요 팔면 팔아서 그 돈으로 명성을 올려요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아 무서워 그쵸? 경험치 하도 뭐 좋죠 그쵸 경험치가 26,000이 어디야 26,000이냐 아 엄청난거에요 아 이거 못파네 10,250골드에요 10,250골드 대박이죠 이거 가지고 못파네 공포의 마법봉은 쓸 사람이 없어 이거 안타깝게 이거 팔아 그 그 악 악한 대마법사에 뭐라고요? 저 대하시드 좀 걸어주세요 아 안해놨나요? 저 이거 플러스 1,6,000 팔아도 돼요 예 안팔릴텐데 근데 팔려요 작물이라고 안팔을텐데 팔아요? 팔려요 아 작물이구나 악한 대마법사로봐도 안팔리겠네요 네 자 명성으로 내려가죠 탈러스 선물 탈러스 선물 탈러스 선물이 부처 아니에요? 네 아 팔면 안되죠 나중에 다시 그거 신어야 되는데 가죽을 팔아야되냐고 아 가죽은 팔지마요 늑대가죽이요? 이것도 팔면 안되죠 결계속 결계속은 뭐에요? 네로님이 주셨잖아요 결계속 아 예 그것도 팔지마요 어 와 여기 거의 20cm 떨어져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잘 들리나보네요 예 잘 들려요 지금 저 손 한 뼘인가? 손 한 뼘 거리에서 조곤조곤치 말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일단 어 네스칼 가서 어 늑대가죽부터 다 팔고 그리고 네스칼에서 그 경험 그 명성 명성은 제가 올릴게요 네 500골트씩 쭉쭉쭉 이게 500골트씩 하는게 아니야 너무 어려워 그 많이 하는거에요 아하 뭐가 이게 내가 지난 영상을 보니까 500골트씩 누가 500골트씩 이게 기부를 하더라구요 네 500골트씩 주죠 계속 말거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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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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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 팔았다 아 나 나 다트 좀 사자 다트 다트 어? 너 다트 안팔아? 아 여기 다트 안팔 안팔았어 찌참 에이 맞네 딴 데 가야될거같은 에이 일단 명성 올리러 가자 다시 에이 아 아 엄청 울리네요 뭐가요? 개소리 아 지금 잠깐 틀어봤어요? 네 장난 아닌데요 예예예 자 이리로 오세요 헬로링틴이잖아 헬로링틴이잖아 이제 우리 사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헬 자 마이크 좀 바꿀께요 아 아 이거 안썼다 어떤가요? 아몰렛이야 아몰렛 아 아몰렛은 기능을 알려드릴께요 아몰렛은 네 그 정신호 아 그러고 보니까 혼란의 면역이지 아몰렛은 네 아까 혼란 계속 걸렸죠 흐흐흐흐 아 써놓을걸 어 일단 자 이제 100골드는 맨 처음 될거에요 그죠 10까지 100골드로 또 되나? 어 되네 오 되네요 어 되네 아 12부터 안되는군요 12부터는 200골드? 아 300골드였나 아 아 맞네 200골드 맞네 두개 세번까지 아 두번씩 되네요 음 두번 400골드로 지금 명속 몇이에요? 내가 확인할 수 없어 10 17이요 지금 17이요 지금? 18이야 이제 아니요 아직 17이요 오케이 18 됐어요 야 이거 돈 엄청 이득이에요 이정도면 엄청 이득이야 잠깐만 나 레이오렌즈 저한테 한번만 써주세요 어차피 잘꺼니까 하루밤 저 없어요 없다고요? 네 썼어요 냠냠냠님 해주는 것들 잠깐만 나 이것도 벗 없어야되는데 사람 명성올리기싶네요 돈으로 다 되는 세상 돈이 맨 처음에는 초반에는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안되죠 야 여기 치료하자 우리 어쩔수없어요 치료해줄사람이 없어요 이제 저 저 지금 레벨 7이니까 위협하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돈을 막 쓰시네요 50골드짜리 쓰는거에요? 50골드짜리 치료 됐다 됐다 자 가도록 하죠 아 잠깐만 포션좀 사가자 참 아 자 그리고 물건 사는게 네 내가 보니깐 그 따로 살게 말고 제가 다 살게요 제가 몇 골드로 사지세요? 저 어 잠만 67골드요 전 78골드요 아 예 그니까 내가 여기 다 샀어요 내가 포션통에다가 넣고 있다가 드릴게요 아직 많아요 6개 정도 있어요 이게 몇개까지 중첩되지 이제 울리는거 괜찮아요? 네네 아 대장마이크 포션을 맨날 먹어 싸가지고 최대가 몇개 겹쳐지는지 모르겠어요 몇개까지 겹쳐지나 봐봐요 한 20개 10개까지 되나? 한 번 겹쳐봐요 10개 넘는다고요? 13개도 되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잠깐만 다 꺼내봐 20개 넘은적이 없어서 이것도 18개도 되네 20개까지 되나보네 예 힐링포션 제가 있는거 다 드린거거든요 딴데 딴 신전도 가가지고 힐링포션 타러오죠 아 어쩔 수 없어 어 살려면 네 크래름도 없고 저 굿논돼야돼요 레벨 저 굿논돼야돼요 레벨 왠지 돈 모으는대로 다 포션값으로 나갈거 같은데요 어쩔 수 없죠 근데 포션이 제가 싸면 싸요 싸요 싸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괜찮아 신전 신전 가가지고 포션을 다 싹 쓸어야돼요 지금 여기 신전은 지금 쓸어왔구요 베레고스텐을 거기있는것도 딱 쓸었고 그러니까 신전 있는데 다 쓴거 같은데 흫 흫 물약킬러 아야 걸릭힌에 있었죠 걸릭힌에 있어요 걸릭힌에 그 사우나 있잖아요 아 아 맞아요 여기도 여기가가지고 이것도 싹싹 싹싹 쓸어오죠 근데 사는건 내가 사야되니까 야 이 스피드 부츠 없으면 혼자 스피드 부츠 쓰니까 좋죠 빨리 앞에 붙으라고 준건데 에이 누구야 자 20개있네요 20개있네요 20개 다 사구요 자 이것도 다 드릴게요 20개 24개 겹쳐지네 아 그러네요 24개 저 4개있는데 더 겹쳐봐요 자 24개 다 겹쳐서 가지고 다녀요 저는 필요없으니까 이런거죠 저 18개 됐어요 네 그정도면 어느정도 그래서 쓰겠죠 힐링포션 다 털었는데 거의 아 아 아 아 근데 어느정도 쓰겠죠 뭐 아 이거 힐링포션도 파는데가 있나 밖으로 나오면 항상 이쪽으로 나오네요 발더스케이트 아 발더스케이트 네 있는지 모르겠다 발더스케이트말고 발더스케이트도 참 심지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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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데 아 자 와요 어 제발 아 불화살이 없네요 불화살이요? 네 불화살 있잖아 아니 득템하는 것 중에요 아 몹한테 드랍 안됐다고 자 어 그리고 또 프렌드리 암여관 여기도 있다 아 예 여기도 있죠 여기 저번엔 다 샀나? 다 안 샀을걸? 안 샀고 아 많이 빨려요 여기 자 24개 18개 6개 하고 나머지는 제 포션통에다 넣으면 되겠네 칸 많이 차지하지 않게 최대로 겁칠 수 있는 것만 딱 하고 힐링포션 가장 많이 쓰니까 거기 말고 거기 여관이에요 거기 여관이구요 아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차례님 그 오늘 그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어딜 가면 오케이 어 나머지는 예 서울 간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아 오늘 가는게 아니구나 아 내리구나 풍찰력의 됐죠 자 어 6개 6개 들게요 자 꽉 채우세요 힐링포션으로 나머지는 제가 갖고 올게요 가죠 자 일단 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 나 저주 좀 풀죠 나 이거 저주 풀고 야 너 어디갔냐 또 하 여기 있는데 겁나게 돌아다녀가지고 야 임마 좀 도라지 좀 빨빨거리고 흐흫흫 겁나게 빨빨거리고 아 잠깐만 나 이거 500골드 하나 되는데 이거 말고 나 스크롤이 아까 하나 저주 제거가 나왔던거 아 있다 여기 있다 저주 제거가 나왔어 이걸 쓰면 되겠구나 자 오케이 저거 발톱 쓸 사람이 지금 없는데 자 가도록 하자 제가 내가 저걸 왜 지금 벗겨냈냐면 인피니티 링을 하나 더 둬야되서 그러면은 1레벨 마법을 예 매직미사일을 진짜로 예 계속 거의 계속 쓰고 다닐 수 있어요 두배에 두배면은 사 그니까 보통 쓰는거 네벨을 많이 쓰는거거든요 1레벨 중으로는 대박이지 자 일단 발도스게이트 들어가죠 빨리 가서 이거 하루만에 못보죠 엔딩 아 못보죠 속성으로 한번 볼 수 있을걸요 아 그럼 재미없을거같애 예 속성으로 한번 보자 오 오 모자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모자님 워자닐로 오늘은 컴툴로 들어오셨네 자 일단 그 네로님 머리에 쓰여져있는 모자님 저 끝까지 가야돼 좀 많이 움직여야돼요 지금 따라가기 여기 여기는 많이 안움직이구요 여기는 좀 현대식이네요 다른데보다 여기 엄청 커요 발도스게이트가 엄청 큰데야 여기만 아니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요 딴 딴 데랑 저 밑에는 중세인데 오거 파워 건틀레 필요한 사람이 없지 어 없네 네 네 넌 넌 말 걸지마 아니 벌써부터 말 걸는거 싫어하면 어떡해 또 다른 지레지는 아 지금도 많이 울리는거야 근데 저요? 사운드카드 때문에 그런가 뭐 아마 마이크때문에 그러신걸거에요 마이크 바꿨어요 이거 예전에 하던 마이크인데 그 설정을 잘못한걸거에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네 그게 제일 문제있는게 일단 설정 그 다음에 마이크 그 다음에 사운드카드거든요 원래 목소리 울리는게 어 말 걸지마 여기도 신전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힐링포즈션 싹쓰러갈까 하나 여기 신전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털고가요 예? 털고가요 뭘 팔아요 털고가자구요 아 털고가자구요 여긴 내 내가 여기 기억으로 들어가자마자 되게 나쁜 식으로 돼서 어차피 뭐 어 여기 백골드 어 아 지금 못하네 아 잠깐만 저기 쟤가 어 얘 아닌가 누가 팔더라 여 끝에 왔나 어 누가 팔았더라 여 끝에 왔나 어 누가 팔았더라 까먹었네 까먹었네 없는데 누구죠 어 없는거 같아요 어 없어 없어 나가요 나가요 지금은 안파나봐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아 식별할게 하나 생겼는데 제한테 해주세요 저 식별 잘하잖아요 제 권틀레터 하나 얻었어요 여기 밖에서 뒤지다가 얻었군요 네 그거 이거 어 그 뭐야 캐스트로 해가지고 주면은 좋아라는 건데 기능이 그 명중힐 울림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 좋은거 아닌가요 뭐 지금 당장 낄 사람은 없어요 워낙 좋은거 지금 다 끼고 있어가지고 아 전용호템은 눈에 안 들어오죠 그냥 에이 뭐 이런거 하면서 그냥 퀵퀵 던져버릴 어 꺼까진 아니고 팔을 팔면 되니까 근데 팔지 말고 저거 퀘스트템이에요 주면은 명성치가 올라가서 경험치로 좀 그랬던거 같아요 음 거의 명성은 울리고 다시 깎고 야 내향님 정말 울림이 점점 심해지는거 같죠 왜 진짜요? 어디서 문제지 시네마적 문젠가 어 어 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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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와요 라운드 괜찮아요 어 잠깐만요 한번 자고 가야될거 같은데 여기 여관 있었나 잠깐만 잠깐 정지하구요 아 저장하고 잠시 일단 나 스톱스킬쓰고요 말해보세요 아 예 오 아까보다 난 자 일단 쉬어요 오 바로 쉬어졌네 땡큐 땡큐 벨리방사 저 이게 좋은거 같아요 더 아이고 자 잠깐만 기다려요 자뉴스가 더 좋은거 같애요 장갑이 잠깐만요 어 공포저항 스크롤이 얘도 공포를 쓸텐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쓰죠 난투선보다 에오 잠깐만 이리와요 공포저항 쓸거에요 여기 지금 잠깐만요 가죽도 쓸거에요 어디가요 계속 오오 오케이 저장하고 자 여기 들어갈거에요 야자자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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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포걸려 공포 쓸줄 알았어 두명 다 걸렸어 나빼고 근데 죽었어요 그게 가면 반지 나한테 내놔요 내가 껴야지 그거 껴봤자면 마법사꺼라 이거 파이하고 싶어 야아아아아아 어? 왜 무브로 사용못하지? 마법물 송 하나 낀거 아니에요 이미 링이 링때문에 그런거 같애 와아 링때문에 그런거 같애 아하하 와 두개를 못끼게 되있어 아하하하하 아 이런 빌어먹을 야아 이거 이러면 난감한데 효과가 뭔데요 1레벨 주면 2배로 기억하는거에요 오오 그니까 쓸 수 있는 레벨 2배로 늘어나는건데 그니까 내가 6개를 기본으로 쓰잖아요 12개 되는거에요 12개 되고 하나를 끼고있죠 그리고 저기다가 하나를 더 끼면 12개의 2배가 되는거야 역시 그런거 안됐네요 원래 원래는 됐는데 아니 아니 빌어먹을 젠장 뭐야 이거 아이 찐 22에서 패치했나봐요 22되면서 아 그런가보네요 아 아 이거 얻으려고 공포장압까지 썼는데 마지막 남은 스크롤 하나까지 썼는데 안되네요 생각대로 자 스피드포츠 얻으러가죠 스피드포츠 얻으면 어 한명 더 끼면 한명은 겁나게 답답하게 걸어가야된다는 소린데 그게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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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되는데 미쳐버리겄다 자 엘 던오세요 아니 그걸 왜껴 명중률 높아지고 싶었군요 네 네 근데 그거 끼면은 방어력이 엄청 내려갈텐데 이란 내려갈텐데 아 방어력을 못봤네요 네 봐야되겠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스턴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 피어럴을 어떤거요 어떤거요 어 건틀렛 두개요 뭘 바뀔거에요 귀찮아요 역시 그냥 타코를 버게할래요 몸빵에나죠 그냥 여기가 마법상점이에요 최대의 마법상점 발더스게이트 게임중에 최고로 큰 마법상점이에요 카치노 같애요 예? 카치노 같애요 여기 별의별 물건을 다 팔아요 마법물품 여기 치유의 물량이 있네요 뭐 사고싶으면 저한테 말해요 제가 사는게 싸기 때문에 이 로봇 팔아도 돼요? 네 팔아요 정기저 팔라고 준거에요 정기저 네 팔라고 준거에요 팔라고 음 공포저항을 공포저항 스크롤을 좀 사야되는데 일단 공포저항 두개가 있네요 다행히 공포저항 팔고 아 영원한계가 이거 팔아야되나 아 정말 아깝다 정말 아깝지만 뭐 팔아야겠네요 아 가보 번개와 살 스크롤좀 팔게요 저 네 자 위로 올라 2층은 올라가지마요 올라가면 네 죽을거에요 올라가볼래요 아 이거 그 한대 죽고나서 걔네를 다 끌고오고나서 그러면 아 몰라 다시 팔아야되잖아 일단 다 팔아요 빨리 팔고 끝납시다 빨리 팔고 끝납시다 쟤네는 지금 하면 살짝 힘들텐데 예스 예스 자 어 화살 플러스 1 어 여기 화살도 참 잘 팔아요 어 오우고 마법사 사래 어떤거요? 오우고 마법사만 적중시 직사하는거 있어요 아 그거 한마리인가 팔걸요 아마 하나 사둘까요 아니요 필요없어 오우고 매진 무서워요 네 맨 처음에는 안 무섭잖아 이제 레벨이 다 올라가지구 네 거의 많이 나오면 무서워요 한마리 있어 한마리 많이 나오는 데가 없을텐데 내 기억으로 그랬던거 같아요 네 잘은 기억은 안나는데 아 마법효과 해제 여기 좋은거 왜이렇게 많아요 네 네 여기 좋은거 많이 판다니깐 어 아까 말은 믿지 않았구나 뻘러 들었군요 셀키 어 일단 아 이걸 팔아야 되긴 하는데 하 겁나 고민이네 이마 흐흐흐흐 어쩔수 없죠 아니 고민 음 음 일단 예 가도록 하자 저 화살 좀 사주세요 화살이요 네 예스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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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발이랑 폭발 한 다섯 발이랑 열 발 오우 또 엄청 비싸네 네 그 다음 세기 열 발이랑 뭐라고요 아 이거 세뇌 세뇌 열 세트 말고 열 발이요 두세트 두세트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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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세기 위에 폭발 위에 폭발이랑 폭발이랑 세기요 네 두개 두세트씩이요 해체도 어떤거요 폭발 두세트 해체 두세트 그리고요 또 마법 해제도 마법 해제도 하나 사요 그니까 해제요 해제 해제 마법 해제도 두세트 네 칠 칠 칠 칠 별 별 화살 종류가 되게 많네 예예예예 꽉 찼데요 아 흐흫 이슬자로 나한테 다 줘 이 이거 왜 갖고 있어 버려 이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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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셈창이 화살로 흐흫흐흫 미친가서 다들 한 번 죽어보고 올까요 칠 저 템창 좀 정리 좀 하고 아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 번 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정말 충격이다 충격과 공포다 와 정말 충격과 공포다 이거 어떡하지 난 두회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흐흐흫 뭘까요 저장하고 가요 이 게임 예 재밌어요 예 저장해야지 당연히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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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모양 이렇게 와보시구요 자 가속 쓸거에요 와요 자 갑니다 마법사부터 죽여요 네 저장하네 아 근데 잠깐 마법사가 엉덩이에다가 iki 다 마법사인데요 아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me 화해홀 Stu양 지 Clay 형 제가 화해홀ember Sol 테니깐 폭발한데요 þ 옹 어 폭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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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활 usions 손 빼요 헤헤 예 stubborn 아 헤même 후난 어... 화요볼 쏴야겠네요 화요볼 쏠테니까 화요볼 쏠테니까 폭발 한번 쏩니다 엉덩이에다 화요볼 박아오리 오 폭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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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세요 뺐세요 둘러있는 이 하하하하 아니 두 분다 뭐하고 계세요 와 다 죽었어 근데 와 폭발 진짜 대박이다 하하하하 사기폭탄 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난 챙겨야지 와 나쁜네 루님 동료를 어 이거 일단 넣어놓고 새끼검이 새끼검도 이것도 쓸만한데 다행히도 폭발에 아무도 안 맞으셨네요 그러게 일단 이거 두개로 해놓고 어 이건 넣어놓고 새끼검이 쓸 데가 많거든 내가 다 이거 해야겠네 이거 다 팔아야지 내려가서 하이 찐이라니 하고 내려가요 아 여기서 못자요 건물 안에서 못자요 내일 가까이 와봐요 넵 자아 제가 발걸 드리겠습니다 아 안돼 도망가야지 이제 하룻밤 더 쉬어요 내려가서 메모라이즈 다시 해야돼 1레벨 중은 지금 아무것도 못써 식별 1레벨 중은 네 참 악독하네요 위에서 사람죽이고 아랫다 갑갑 팔고 우리 돈 그래도 예 아직도 많아요 이것저것 화살도 사고 막 그랬는데 하룻밤 자자 아 자 일로 오세요 가까이 와요 인간님 어서 오세요 플러스 1 화살이 이제 얼마 없네요 플러스 1 화살 자 120 수발 자 이것도 팔고 길 한번 털어보죠 어딜 털어요? 여관이요? 네 네 도둑이 없어서 잘 못할텐데 아 사람이 있어 저는 네 나머지 팔고 오겠습니다 저의 도둑 리스트에 어 어 이거 팔고 25골드밖에 흫 야 25골드야 저 저 아 사람이네요 여기는 샨딸라이의 거실에 버려 이거 필요없어요 자 가자 아니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시기도 하고 막 거기 들어가면 안될텐데 아 네 수학이 얼마 없네요 돈이 얼마 없다고요 여기? 16골드 벌었어요 여기는 발자쑤기 내부는 별로 야 정말 빠르니까 부럽다 나는 맨날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다녀야되는데 나중에는 나중에는 두분이서 한명은 몽빵하고 한명은 머리서 화살 쏘고 그러면 되겠네 에 그렇게 같이 루님을 때리는거에 낫을래인님 아니 나를 왜 때려 이 이사람들에게 잠깐만 스톤스킬 도둑 자 우리는 싸우고 와 나쁘다 ility 어... 얘를 얘를 되게 치사하게 죽이는 방법도 있어요 가짜 말걱이로 죽여가지고 그냥 스피드 호출을 바로 얻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못해 아 그렇게 하면 경험치를 못받아 그렇게 죽여요? 아 그냥 그렇게 죽이죠 그러면 그렇게 죽이죠 가짜 말걱이로 내가 가짜로 말을 걸테니까 여러분들 저 두명을 죽이세요 저는 가짜로 말걱고 있을테니까 오 잠깐만 됐다 죽여 죽여 고고 와 완전 깡패 마법 깡패 집단이다 진짜 여기 납작 오 오 오 이거 가질까봐 이거 늑대님 오시면 주면 좋을텐데 단공인데 검 일단 가지고 있어요 여기 식별 안된거 3개 있어요 아 자 자 이거는 스피드 호출에요 자 스피드 호출 자 이 스피드 호출 오 야 드디어 해방이다 와 야 좋다 자 한번 더 쉬어야 돼요 우리 일로와요 어디가 네노님 버리고 막 다니죠 그럴까요? 자 잠깐만 야 우리 좀 제대로 좀 쉬어보자 못잘거 같은데요 어 럭거다 아니 어 럭시 야 야 이자흑스들은 왜이렇게 많아 요새 몇명이나 되는거야 인원이 오 다쳤다 셨네요 자 엔터 엔터 엔터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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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한 집단이야 아유 두 부대면 되겠다 야 저글림도 아니고 저글림도 아니고 자 제가 줄테니까 이거 다 팔아요 오른쪽에 있는건 팔지마요 오른쪽에 있는거 아 맞다 여기 작물 작물 받아주는데 있었는데 거기다 팔면 되겠다 아이 사일런스 가게라고 있죠 사일런스 가게 맵보면 에이 거기가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작물을 받아줬던거 같은데 여기다 한번 팔아보고 여기에 못팔면 자 거기 한번 팔아봐요 어 그 대마법 악한 대마법사 여러분 어 팔렸다 팔리죠 작물 네 팔리죠 작물 네 오케이 소건 팔고 골렘의 심장 팔고 예예 당궁 팔지마요 네 여기 뭔가 안좋은거같은 듯한 느낌 뭐 어디있는데요 아니 이쪽에 어디지 아 거기 거기 어 사기꾼 가게에요 잡아도 되요 네 아니요 개죽이면 당연히 명성 또 떨어지죠 그럼 우리 또 돈이 잠깐 아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백골드 두번 이백골드 두번 이백골드 두번 삼백골드 두번 사백골드 한번 오백골드 한번 이야 그럼 얼마야 다 자 계산해봐요 백골드 두번 네 이백 이백골드 몇번이에요 두번이요 그냥 제가 계산할게요 그러면 육백골드에 어 십 백이십골드 천이백골드에 백이십골드에 천이백골드에 어 천이백골드에 이천 백골드 이천 백골드 이천 백골드 들어가네 좀 잡을까요? 아 흐흐흐흐흐흐 어쩔 수 없이 나 이거 껴야겠네 저주 저는 이걸 해도 어차피 에너지가 안떨어져요 원래 다른사람 다른건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늑대인간 마을을 갈려고 하는데 나 툴락의 탑이나 늑대인간 둘중에 하나 지금 갈려고 하거든요 툴락가요 툴락은 함정이 한방짜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안되겠네요 네 늑대인간도 솔직히 함정이 좀 있는데 하지만 지금 다 플러스 2무기 같은거 있지않나요? 어? 잠깐만 플러스 2 네 무기가 없네 저있어요 두개나 그것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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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마 근데 그 마법무기로 죽이지 못할거에요 마법으로 죽여야지 고 오 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세요 반갑소 당신들은 소드코스의 영웅들이거든 나는 오랫동안 당신들을 만날 기회를 기다려왔소 아 그래요 우리가 영웅이지 우리가 사람 죽이고 돈으로 기부해서 다시 영웅이 되는 참 특이한 영웅들이야 지금 돈이라고 했어? 돈? 어 더 야 더 더 더 아 2000골드 2000골드면 대략 대략 사람 한명 죽일 수 있는정도? 아니죠 2000골드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10만원 20만원 아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2억이구나 예 현실들로 예? 와 그럼 저희 그럼 몇십억이 있는거네요 그쵸 몇백억이 아 몇십억이구나 어 15억이요 자 알겠소 얘가 어 어떤 섬에 가서 일지를 찾아달래 그래서 그 해돌을 훔쳐달라고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딨냐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지 자 해돌을 훔쳐달래요 일단 해돌 훔치러 가야죠 해돌 훔치러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투가 일어나겠죠? 예 일어나야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목말라시던 대규모 전투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슬립봉을 열심히 쓸 거예요 나는 슬립봉 마법사 같애 이쪽이었나? 근데 슬립이 워낙 좋아야지 진짜 다들 흐리쳐서 눈이 아파요 어? 여기 같은데? 강제로 딸까요? 강제로 따와요 어? 따지네? 스탠로 어어 나는 서쪽으로 가는 연맹의 배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침입자들을 공격하래 바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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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왜 칼 왜 칼을 줘 국탄날려도 되요? 오오오오오오다 오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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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야 나 공격하지마 이 연약한 마법사를 공격할라 그래 나만 겁나게 쫓아오네 나쁜 놈들 야 어 그러고 안클리..안클리뉴 뭐 음 그래서 내가 그냥 죽이지 뭐 어 이거 아 이건 이 마법봉이 그게 안되지 아니 칸덤한테 대량의 피해를 두고 진짜 죽었다 터져도 걸어 죽었다 나 몸빵 되죠 잘 대박이야 네론님이 몸빵하시면 되겠네 이제 마법사가 스톤 스킨과 이제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아마 놀라실거야 몸빵은 마법사한테 후방 갈수록 막히거든 룻룻룻 룻룻 타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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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이제 애들 없으니까 다 털 수 있잖아요 어떤거요? 책이다 룻룻룻 아이 아이 책은 나 주지마 뭔 책 뭔 책인데 뭔 책 그냥 책 모양 책이지 네 아이 아니 내가 아무리 먹었길래 아이 이거 이거 또 또 아이 이거 울리는 종이 뭐야 이거 아이 몰라 버려 아이 책을 줘 이 책 말고 이제 능력치 올라가는 책 있잖아요 그 생긴거 그거 아니면 주지마요 올라가요? 자 올라갈까 잠깐만요 아 올라가셨네 그거 걸려고 했는데 네 드레임 왜이렇게 느려졌어요? 드레임 느려졌는데? 아 나는 나한테 이걸 주면 어떻게 해 미치겠네 그냥 드레임 야 얘 얘 얘 얘 얘 얘가 순장하는거? 천장 어디있어? 어 천장 개요 이해져 땡 야 너 죽어 임마 오케이 죽여 죽여 다 죽여 전투에 목말라 했잖아 갑자기 사람들이 소심해졌는데? 야 공포다 공포는 걸리겠지? 완전 무력화 저기 쓰면 무섭지만 우리가 쓰면 아주 좋아요 아 근데 귀찮네 따라다니지 아이치 근데 왜 이렇게 경험치 안주지? 이렇게? 뭐 주나? 뭐 없네요 바스타드 쏘도 마케 저기 술래잡기 하는 것 같아요 다 잡어봐라 야 인마 우리 파티에 그 멘.. 멘탈이 다들 이상해지고 있잖아 내를때문에 흐흐흐흐흐 아 끝났다 자 뒤.. 뒤적뒤적 뒤적뒤적 파밍 파밍 아 제가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내른눈 드리고 버리고 저 이상한 색깔의 시위의 물력은 사는.. 하는게 아니예요 나.. 기념적 자 가쟈 가쟈 왼쪽 왼쪽 럴눈 서비스 이거 이상한 색깔의 치외물략 아니야? 이거 이상한 색깔의 치외물략 아니야? 이상한 색깔의 치외물략 같은데 내가 아까 가져왔다가 버린건데 가짜물략 아니오? 오오 혼돈이다 어 이거는 제가 못써요 전기로부터 이거는 둘레님은 쓸 수 있을텐데 이 스크롤은 어디가 써요 다들 나갔나보네 이 스크롤은 둘레님 이거 쓸 수 있을걸요? 나름 못써요 그거 저랑 둘레님님 둘 다 가능할걸요? 예 아마도 자 헤드온 구했으니까 떠나도록 하자 늑대인간으로 늑대인간으로 한동안 가면은 못오니까 어 인벤토리창을 깔끔하게 다 정리했네 저요? 절대 깔끔하지 않은데 황살로 가득차있어요 네 근데 저거 한발짜리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폭발홍살 정말 좋죠 자 당신의 배는 어딨소 자 당신의 배는 어딨소 자 당신의 배는 어딨소 자 배 타고 와야되요 자 배 타고 와야되요 아 맞다 3점 3점 좀 잠시만 정 저장한번 하구요 저희 어 플러스 1 황살로 좀 하러 갈께요 이제 저희 이렇게 코딱짐하는 배로 가는거에요 아니에요 여기있잖아 저 왼쪽에 되게 큰 배처럼 있는거 있죠 아 그거죠 예 아 저거 아니야 설마 저걸로 갈리가 에이 뭐 노저어서 노저어서 갈것도 아니고 뭐 뭐 살려구요 화살이요 어떤거 화살 많잖아요 지금 플러스 1화살이 80개 밖에 없어요 아 그 화살 있는거 써요 그냥 폭탄 쓸까요 폭탄 말고 이 자리도 있고 그냥 화살도 있고 그냥 화살 일단 쓰다가 뭐 가야겠네요 네 충분해요 보통은 거의 그냥 화살로 쓰면 돼요 그냥 그냥 보통은 저 왔어요 어 벌써왔어요 어우 저거 빠른데 아 역시 예 빠르네요 자 잠시만요 노래 한것도 뽑아보죠